저는 테디쌤 이에요 다음 싸우 우비 우산 반팔 옷 반 바지 코트 장갑 목도리 부츠 선글라스 우비 우빌라 나이 저도 더 입고 온 베트남에서 어 비엔남 세마이 세마이 오토바이 탈 때 비 오면 비 비 오면 우비 썼어요 우비 썼어요 저도 베트남에서 오토바이 탈 때 비가 오면 우비 썼어요 저도 베트남에서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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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 때 비가 오 배트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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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엔남 에서어 비엔남 오토바이 세마이 붕붕 세마이 탈 때 타 타 요 라이드 리을 때 탈 때 웬 오토바이 탈 때 띠에 띠에 낭 비 멍 비 쑤 비가 오다 비가 오 다 면 면 그러면 오 면 비가 오면 우비 오면 우비 우비 썼어요. 어한거 우비를 쓰다. 우비쓰다. 라고 말해요 노인 우비쓰다. 쌍쇼 어요다. 우비쓰다. 쌍쇼 용 하다. 쌍쇼 용 다 썼어요. 저도 베트남에서 오토바이 탈 때 비가 오면 우비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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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산. 우산. 까빵히요. 언제? 우산. 우산을 써요. 써요. 쓰이음. 언제? 우산을 써요. 언제? 기나오. 우산. 까빵히요. 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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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기나오. 우산을 써요. 까빵히요. 까빵히요. 언제? 우산을 써요. 비 올 때 써요. 특히 더이노이 오토바이 탈 때 리을 때 웬. 비가 오다 리을 때 웬. 비 올 때 써요. 비 올 때 써요. 비 올 때 써요. 어머 리을 때. 비 올 때 써요. 비 올 때 안 먹어요. 띠 먹 을 띠 릴 띠 먹을 때 앙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떠들지 마세요 떠들다 떠들지 마세요 밥 먹을 때 떠들지 마세요 와 육 와요 리을 때 올 때 리을 때 올 때 올 때 가 요 갈 때 갈 때 갈 때 나이 나이 보이죠 컵과 능마 담 퇴 응어의 학법 노이 노이 니우 비올 때 써요 언제 기나오 언제 우산을 써요 비올 때 써요 우비 우비 오토바이 오토바이 탈 때 우비 써요 리을 때 동뜨 동사 리을 때 반팔 반팔 옷 반팔 반팔 옷은 언제 입어요 반팔 옷은 언제 입어요 반팔 반팔 옷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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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나오 막 막 막 왜요 막 반팔 옷은 언제 입어요 여름에 여름에 입어요 응 뭐해 여름에 입어요 반팔 옷 나이 반팔 옷 반 반 바지 반 바지 반 반 반바지는 언제 입어요 반바지는 언제 입어요 반 바지는 언제 입어요 반바지 반 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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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프 르의 르이. 바지. 팬츠. 바지. 팬츠. 언제. 기나오. 기나오. 입어요? 마. 반 바지는 언제 입어요? 여름에 입어요. 여름에 입어요. 여름에 입어요. 나이. 아빠는 키우고 마. 반팔 옷은 언제 입어요? 여름에 입어요. 반 바지는 언제 입어요? 반 바지는 여름에 입어요. 반 바지. 코트. 코트. 코트라. 나이. 코트. 겨울 코트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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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아니요. 겨울 코트가 있어요. 겨울 코트가 없어요. 겨울 코트가 있어요. 겨울 코트. 겨울 코트가 있어요. 겨울 코트가 있어요. 거. 아니요. 야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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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 코트가 없어요. 컵 코트. 컵tor. 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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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갑 라. 나이. 겨울 장갑이 있어요. 겨울 장갑 이 있어요. 겨울 장갑 이 있어요. 있어요 겨울 뭐해 장갑이 있어요 네 겨울 장갑이 있어요 아니요 겨울 장갑이 없어요 있어요 네 쭉 있어요 아니요 겨울 장갑이 없어요 예예 예예 깡반이 요고마 예예 쉬워요 목도리 목도리 축축 목도리 특히 더이아이 목도리 축축 쓰유 목도리 목도리는 어느 계절에 써요 목도리는 어느 계절에 써요 목도리는 어느 계절에 써요 목도리 목도리는 어느 계절에 써요 목도리. 목도리는 어느 계절에 써요 목도리는 여름에 써요. 검. 목도리. 겨울. 뭐해? 목도리는 겨울에 써요. 목도리는 겨울에 써요. 뭐해? 목도리는 겨울에 붙으라 나이. 어, 빈트는 겨울에 한국 여자들이 좋아해요. 나이. 한국 여자들이 좋아하는 부츠예요. 한국 여자들이 좋아하는 부츠예요. 나이. 나이. 부츠예요. 부츠. 부츠. 어그. 부츠.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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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